2. 아 나 해형 나 무조건 해형 나 프루준도 자신있고 득운도 자신있어 프루준이 옛날에 진짜 잘 했었기 때문에 프루준은 지금 왜? 잘할 수 있으려나? 오케이 개에임 야 어디서도 썼는데 야 끝단 President 창호재 봐도 좋겠어 어 창호재한 명 봐야 돼 상호집 나갔다 아 상호집 나갔다 어 들어갔어 모르겠어 같이 잡아 상호집 나갔다 그냥 관계 조심해 와있는거 나 상호집 못해 상호집 나갔다 봐줄래 잠깐? 어 내 설할게 설할게 봐줘봐 어 지금 뭐랄거야? 20이야? 와 진짜 뻔했네 나 핏 7이었는데 로게 갔다 로게 언더? 언더 안보여네 언더 카라에 치고 빠졌어 카라에 치고 빠졌어 어 근데 나 핏이야 언더 나 핏 빨리 언더 카라에 치고 빠졌어 아 얘 어색 빨리 안되지 이런데 여기 핫한거 여기 핫한거 여기 핫한거 여기 핫한거 아 뭐야 뭐야 얘 뭐야 얘 핫한거 렛 걸려 어? 형 날라다는데 야 렛 뭐야 야 왜이래 서든 야 서든 왜이래 야 서든 왜이래 멈춰 계속 화면이 아니 화면이 계속 멈추는데 뭐야 뭐야 야 이거 렉이야 이거 서든 렉이야 나 핵이 아니라 아 지금 서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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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 있나 본데 아 아 감탄제이 이렇게 지내되고 저 길딕이다 세이브 이거 나 내 화면에서 멈춰 똑같이 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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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렉 렉 렉 렛 렉 렉 렉 렉 나 회왕뱄 보급 아니면 회왕인데 보급 또 싫은데 아.. 누가 보급 almighty 해왕 puedan 해 Reverse 한 간NON 현동뉴이 채널샵반님 현동뉴이 채널샵반님 안녕하세요 현동뉴이 채널샵반님 안녕하세요 현동뉴이 채널샵반님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맞죠? 구독했어요 감사합니다 현동뉴이 채널샵반님 삐트나 삐트나 목소리 잡아? 아 저 키웠어요 야 격자 격자 왼쪽 왼쪽 오른쪽도 있어 롭 락 를 따르네요 1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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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기에서 2기로 그 다음 안보여 못지겄내여 아 맞아 까비 킬 아씨 넓어 와이씨 B-30 A-2이다 A-2이다 킬을 하프 바깥다 킬다가 B-30이다 어 okay 어 끝이네 다 막으면 딸만 하네 1프로 몰라가지고 정면 안보여 답박사운드 형성매 안보였어 형성매 안보였어 와 힘이 왔나 보이네 1개인가 야 창숄 창숄 야 2층이야 창숄있다 지르는거 봐줄게 창숄질 수 없다 야 다운 다운 나이스 쇼다 쇼다 야 쇼진 뭐야 아 피했어 쇼진했던 애 다운이거지 아 1분 있다 쇼다운이야 나 피 1이야? 형 죽지 봐봐 나랑 같이 해 형 나랑 바꿔줄 수 있어 아 뭐야 바꾸면 안되는구나 내가 피 바꾸면 안되는구나 아 진짜 미안해 내가 여기 쬐게 그냥 나오는거 설대만 같이 할래? B2P 나이스 다운 은살이형 아 씨발 긴장해가지고 내가 라클을 들었네 야 얘다 다운다 일로와 집중해 워리하다 워리하다 형형형 나 이거 흰줄 올려주라 여기 사봐 뒤에 사봐 이쪽으로 와봐 와 여기 어 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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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나다 정면 정면? 숏으로 convince 나이스아 초계 그래 다 먹으면 위 환리 아 이거 무조건 상낙기지다 진짜 제발 상낙기지 해줘 상낙기지 상낙기지 해봐 얘들아 아 근데 마린베이스는 좀 하고 싶은데 되게 멋있네 오 우리 스나트에서 나온다 1등 스펠 안나 아 근데 우리가 질배면 피즈다운이야 야 피즈나들, 삐롱들 열려있어 삐롱들이야 딘브해줘야? 말아 삐롱 2개는 먹었는데 에롱 하는거죠? 끼롱 줄 열려있다 갈게 없어 끼롱 사안에 하나 더 하나 있어 바로 비샷 끼롱끼롱 얘 에롱 지른거죠? 적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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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백이야 적배 어 내 피해 내 피해 비샷 비샷 다운다 끼롱 하나 더 있어 민요 민요 나이스 아 비샷 비샷 비샷은 왼쪽 디오 올 수도 있다 얘 물배 아니면 적배로 크게 둔거야 얘 삐롱이 없어 휴대폰 한마디 푹 푹 푹 푹 푹 왜 아니야? 얘 AQE 픽스 왼쪽 핏 많이 없는거 얘 핏이야 핏 핏 나이스 될거 같더라 핏 사실 푹 어디야라고 했을때 나도 몰라 없어 없어요 여기 없어요 나 근데 태풍탄있어서 뜨동으로 갔어 우리 피 모면 뭘거야 일로? B할래? B할래? B하자 야 A 질렀다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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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 그럼 A 핫컵? A에도 되긴 해 뭐 알아도 해봐 A 해봐 거기 모인하게 있는 사람끼리 나 여기서 B, C, B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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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위험하기 여기 앉아줄게 있고 여기 앉아줄게 적베즈나 봐야지 거기 랍블를 하나 오우 쉣 여기가 여기 큰데 여기 뭐 철해볼래? 적베즈나 있어 어디야? 적베즈나에 적베즈나에 피부대 거기만 봐 힐 없지 형들 어 후방 갈게 와 힐은 먹었네 아 B2도 은근 제발 두고나와라 진짜 나 두고나오면 나 진짜 5000% 이길 가능성이 있어 제발 오우 멈출 5 5 5 3 5 5 4 5 1 5 5 5 돌 한번 더 풀어볼게요 돌 한번 무 물 돌이다 나 물 지루는 사운드 물방 지루는 사운드 물방 지루는 사운드 2초 다운이야 물방 지루는 데 물방 다운 B방 있다 B방 잡아줄게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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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이야 왼쪽 그냥 안가도 돼 여기 막아놨어 B방 완전 좋대 완전 좋대 다시다 그냥 이거 B쪽 여기 막아놓을게 현동이형은 유튜브에? 응 검은색깔 퀵하니 현동이 있을까? 응 화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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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뒤로 갈게 그럼 현동이형이랑 현동이형은 형제야? 그건 아니야 ㅋㅋㅋㅋ ㅋㅋㅋㅋ 피롱 있어? 피롱 주나? 피셋 있다 날 올려줄 수 있나요? 앉아봐 피셔프 피로 피로 피해TA 피시트 또 하나있어 피슛 안해 피 Сھд 피슛의 피해 피슛 피해 피시스트 피해 왜 이렇게 안죽을지 피해퍼 A 퍽 치는 거 제일 퍽 나이스 아 졌다 A 나이스 C가 5개야 조용한데 A 조심 A 조심 A 조심 됐다 야야야야 물방에 허방 허방 야야 D D D 하나 P 37 나이스 얘 37이래 이게 물방이었던 일 아니야? 맞아 B 쪽 물방 먹으면 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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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A 뚫려 빛뱅 야 에이뚜 레이뚜 레이뚜 러스어 야 에이로 못아? 형 에이로 의술 있어? 야 여기 왔다 나스 비에 설해도 돼 설해도 돼 나이스 요거했었는데 아 근데 키랭은 다 못먹었네 키랭은 다 못먹었네 키랭이 나쁘지 않은데 장기때문에 outer 피규공 좋다 벽 리에pe 여긴 소통안 아니야? 왜이렇게 두고너 배낸 아 먹었어 센스노 센스노 센치대야? 뭐야 내리막이네 아 뭔데? 힐렀어 우리 네이버 왔다가 우리 3 대 4? B 3대 있겠는데? 펜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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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펜칠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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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저건 또 질렀어 펜칠 다운이야 야 B 한 애만 잡아봐 B 3대 하난데 B 3대 하난데 B 3대 하난데 B 3대 하난데 어 나이스 야 이거 울베 디치 몰라 울베 디치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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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치봐봐야 돼 디치 울베 돈거 같은데 우리팀 방만 먹고있어 펜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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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갔다 내리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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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갔어 내리만 나이스 에디 아 브레드야 펜칠한 스킬 깜빡 에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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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이거 블루맵이야 이거 천천히는 천천히는가? 내리막 질렀나 본데 내리막에 방납치 자리 하나있어 하라 내리막 질렀다 B9 어디? B 아니야? 미션 페일 레드팀 위드 아쉽다 하나 쫓아 나플 늦게 오자 아아 따져 따져 포개만 받자 언더 다이나 온다 다이나 하나 없을까 언더 다이나 삥나서 자꾸 여기 터지던데 아 저 다이나 온다 에이 에이 스프레이 바르지 않나? 아 스프레이반네 아니 에이쿠프 에방에쿠프 왜 여기에 더 좋은데 에방 안에 내려봐 내려봐 아 센스 나 센스 나 사다리 방 방박 조심 방박 어 랍스 센스 쓰는데 야 랍플 들었다 랍플 어 랍플 들었다 저기 다 쓰나 이제 뒤로 안 올 것 같아 나이스 이겨놓은데 이제 살 때가 나이스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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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이겼다 이겼다 나이스 이겼다 나이스 이겼다 나이스 이겼다 나이스 이겼다 나이스 개잘했다 아 근데 MVP 먹었나 아 못 먹었네 아 5승 0패 했는데 아 근데 진짜 세이브로 살리네 이거야 아 아